음.. 근데.. 처음에.. 출시 전 예약한.. 다시 서버니.. 다시 가시겠습니까? 네 이번엔 좀 많이 내릴 거예요 아..너무 많이 내리려나? 내리지 말아보세요 일단 너무 많이 내리는데 그죠? 서버니 패스 포칭키 오케이 포칭키 아직도 비행기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고고 한 명 보이고 하나 저도 일단 한 명밖에 안 보여요 와.. 학교 쪽 바.. 어우 바글바글한데? 전쟁조다 진짜 일단 한 팀? 로즈족 한 팀? 확인 어 꺾는다 한 명 여기 유해지도 하나 있네 아.. 총은 안 나고 탄만 나와 총은 안 나고 탄만 나와 네 계집 2팀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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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엠포 있어요? 네 엠포 벌써 두셨어요? 네 저 엠포 첫집에서 먹었어요 엠포요? 네 끌었어요 어? 탄 다 먹어 가셨어요? 이런 다 먹어 가셨네? 아니야 아니야 일단 차이가 있으니까 쟤네 좀 찾아보고요 얘네 어디갔지? 아 찾았다 제 앞집 앞집이요? 네 저 레드존이라서 집에 들어왔어 나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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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대쪽 창문으로 뛰어내려 일단 오른쪽 털었으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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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집 2층 예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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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도 엠포네 수직순잡이 여기 있어요 가방 1레벨이요 한 명 앞에 붙었어요 가방 1레벨이요 문 열었다 4배 대용량 탄창 어디 있는거에요? 네 화장실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화장실 구석 몇개 있으세요? 2개 드릴까요? 4개인데 3개 있어요 아 그러면 안드려도 되고 다른건 하나도 없고 네 프리팡 아 얘도 1레벨이요 아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 멈추더니 순간이동같은데요 놀랬어 아 아 근데 얘도 지금 뭐야 빗소리 때문에 뒤에 안돌아봐서 다행이었지 근데 우리 이거 조금 조심하긴 해야돼요 학교쪽에도 학교쪽 말고 포칭키 밑에 마을있잖아요 작은집 네 거기도 두팀인가 한팀 내렸거든요 아 그래? 아마 걔네 일로 올라올거에요 아 안오겠다 자기장 때문에 안오겠다 자기장은 한가운데네 일단은 뭐 조심만 좀 해야겠어요 일단은 뭐 조심만 해야겠어요 조심만 해야겠어요 조심만 해야겠어요 이랩뚜껑있다 여기 오케이 가겠습니다 핑 찍어놓을게요 네 보정기 없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드릴게요 그냥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까 그 카페 버리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8배 있어요 8배 있어요 8배 있어요 아 있으세요? 네 먹었어요 앵글 손잡이 필요하세요? 앵글 손잡이 필요하세요? 아니요 풀 바치에요 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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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tes worth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오는 날에 소음기가 최고인데. 제발 폭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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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손수다. 어.. 빠질 수 있어요? 네. 방향이 어디에요? 어.. 아.. 저 가고 있어요. 죽었어요. 아.. 이런.. 안돼.. 어디에요? 집 안에 있어요. 방향이 있어요. 집 안에 있어요. 한 명만큼 못 갔어요. 저기 있다. 아.. 샷건이네. 버리니까 더 샷건이네. 아.. 순화가 없어서 어떻게.. 한 방 쓸 수도 없고.. 아.. 풀판은.. 진짜 비중이 좋아하네요. 가고.. 팔교량 까고요. 어? 제가 보낸 쟤가 아닌데? 하나 더 있나요? 자.. 자.. 그냥 우선.. 한 번 고치 여기가 놓는거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기 있잖아. 살렸네. 아 수류탄 없는데? 빠르게 들어가서 람보 하겠습니다. 하나 더 있는데? 문 좀 닦아야지. 원도 잘 잡히는데?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어우 얘는 부자다 섬략가방 없나? 아씨 어 발소리 아직 밖에 있는건가? 밖에 발자국 소리도 나긴 하는데 던진다 옆집있네 쟤도 혼잔나? 쟤도 혼잔나? 아 있는지 모르는데 봤다 아 머리에 밀면 뚝배기 깨진다이 낚시 낚시 아아 그래도 고춧가루 뿌렸어 만족 네 아 땅